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왓몰 왓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왓왓 오늘도 여기 없이 들어온 핫도그TV의 각종방법 왔죠? 옆집에 놀러 오셨네요. 지금 어때요 T10만짜리가 집에 와보니까 어 지금 네, 네? 뭐죠? 네 소소한친구 감사 드립니다. 네 너무 감사 드려요 우리도 이래? 우리도 이래요? 대놓고 나오신 적 없잖아요 핫도그 TV에는. 제휴게 한 번 시켜보십시오. 안녕하세요 핫도그 스튜디오 강제희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핫도그 스튜디오에서 귀여움과 비주얼을 맡고 있는 땅몰니당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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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물 담당. 하트 물 담당. 딱 물이네. 제열이 여자 버전, 기돈이 여자 버전. 그래서 오늘은 기성팀 대 제열이. 최고의 조합 대 최악의 조합. 아! 오늘의 한 입만 전반적으로 1탄과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 의외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근. 대놓고 안 좋은 거 걸리면 내가 다 먹어야 될 거 같은. 왜? 그 분위기 네가 만드는 거야? 거신 척하려고. 슬슬 분위기 만들어간다. 제이야! 야! 그 분위기 네가 만들어. 안 편하게 했어. 슈가보으로 가겠습니다. 아... 정제월의 컨셉은 오늘 슈가보위에요. 저도 컨셉 잡았어요. 어떡해요? 저 캣사이싱. 아 매운맛? 첫 번째 게임은 세글자, 단어 만들기 네 토 가면 마토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업그레이드가 중단될 때 오우 어렵다 어렵다 앞글자 내가 할게 너 할 수 있겠어? 먼저? 먼저가 어려운 거 같아 시가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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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할인 시가보이야 레이디 퍼센트 자 저희 먼저 할게요 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엉치고 있어요 치 하나 둘 셋 둘 둘 둘 자 저희 다시 바로 갈게요 승 하나 둘 셋 콜 괜찮아 이건 인정 근데 이 팀은 이게 승인데 그런 거야 승 승 사수뿔 사수뿔 자 다음 츄 하나 둘 셋 팀 승리 저희는 그러면 최고 저희는 최악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주세요 따끈따끈한 토스트고요 오이코마토 토스트 이거 발라놓은 거예요? 빨려내세요 제가 토마토를 못 먹거든요 아 진짜요?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 뭐 샌드위치에 오이도 들어가고 토마토로 들어가는 거 이거 누가 먼저 먹을래? 안 내면 찐 거 가위바위보 내가 먼저 먹을게 걷는 거 왜 안 좀 먹을게 안 돼요? 뭐하세요?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 지금 몇 시간만에 음식 먹는 거예요? 빵이랑 토마토랑 오이랑 같이 입이 돼? 쟤는 야채를 잘 먹어 아 그래? 어때? 괜찮나 생각해? 햄버거에서 고기 빠지는 그거 먹는데 먹는데? 먹는다 먹는다 쟤 절대 안 먹는데 오늘 슈가보이 컨셉 잡아봐 뭐가 괜찮아? 쟤야 너 맛있니? 얘가 맛있게 먹네 아니 무슨 음식이든 둘이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어머머 어머머 아직도 그렇게 안 돼? 뭐야 근데 흐뭇하게 쏟아봐 둘 다 예나한테는 그렇게 어 네가 먹을래 이래서 제가 또 언제 그랬어요 그랬어요? 오빠 나 힘내세요 이거는 진짜 남자답게 예나가 먹는 거예요 저희 다 먹었습니다 대기가 다 먹었어요 저 입도 안 됐는데 첫 번째는 무난했네요 응 우리 앞서도 쉽게 먹었을 거 같아 맞아 맞아 나 1도 안 먹었어 오케이 다음 음식 주세요 두번째 게임은 지구동성 취향 테스트 어 오케이 먼저 하실래요? 오케이 안 vs 방 하나 둘 셋 안 강 vs 야 하나 둘 셋 방 TV vs 스튜디오 하나 둘 셋 스튜디오 어? 대회 시 두 문제 저희는 전략을 짰습니다 제가 박현석을 맞춥니다 앞 vs 뒤 하나 둘 셋 뒤 야외 vs 실내 하나 둘 셋 실내 파 파 파 파 파 전략 보겠다 전략 보겠다 전략 보겠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도 최고로 최상 저기는 최악의 조합 저희는 라면이랑 간장 계란밥 간장 계란밥 아니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미친 아 아 아 아 비하지 마세요 시전해주세요 짬뽕밥은요? 짬뽕밥은요? 짬뽕밥 보이시죠 이거 인내가 먹자 네 와 저 라면 2주만에 먹어요 3주? 오 아 아 오 마이 일단 이거는 짬뽕밥은 밥이랑 저기요 저기요 오빠 간지야 저거 아 예예예 인식이 아니라 공첨하게 해드릴게요 한입만 먹어줘 와아 이거 먹어야 돼 치킨 나눠줘 아보야 왜 좋아하고 있어 민지가 피디라도 한입 중에 일단 누가 이 맛을 먹는게 너무 행복한거야 일단 딸기랑 같이 밥이랑 싸악 한입 주세요 거하게 음 진짜요? 네 딸기랑 뜨겁겠다 국물 하는게 국물 하는게 뭐? 아 연기였나요 아 염살 염살 괜찮을텐데 이게 괜찮을텐데 야 야 우리가 걸려주면 내가 혼자 다 먹었다 야 밥은 어때? 아 말 걸지 마요 뭐? 알았어 말 안 걸게 첫 번째도 이겨서 말 걸지 말자 아 진짜 상한 음식 먹는거 같아 안 먹겠어? 아 나 아까 죽어 보이 네 네 네 제이야 그러고 젓가락을 딱 놔야겠지 그래 알았어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즙석 제한 둘 중에 한 명만 이거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 제가 먹고싶어? 맛은 달아 그래? 제이야 먹자 같이 먹자 제이야 오케이 야 먹으라 제이야 쳐다보지도 말고 안 먹고싶어? 제가 먹자 네 맛있지? 맛있다고 맛있다 진짜 맛없어 근데 이거 진짜 제육 쉐이크보다 그것도 뭐래 안 해보지 마시만 아 왔다 아니 진짜 맏기 날개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지 밥에 얹어 먹어야 맛있단 말이야 어? 뭐야? 그래 어디에.. 전장계란법은 간장과 계란의 그 조화가 되어있어, 확실히. 완벽한 시험 같아요. 자, 한입 남았죠? 마지막 한입. 자기가 먹는 거야? 내가 추가보기가 먹어줄게 하고, 다음 게임은 딜레이! 참, 참, 참. 두 명 다 먼저 죽으면 지는 거죠. 응응. 가운데 오른쪽, 오른쪽 있는 거야. 자 가운데가 이쪽으로 이쪽. 네. 참참참? 으아아아아아악!!! 나와! 참참참? 오케이! 자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? 가운데가 무서워? 여기가 무서워 여기가 무서워? 가운데. 가운데가 더 무서워? 알았어. 참참참? 꺼져. 오? 뭐야? 아니에요. 꺼져. 쟤 너무 단순해. 너는 어디가 제일 무서워? 가운데. 가운데가 제일 무서워? 알았어. 참참참? 으아아아아아아아악!!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. 어딜 갈게? 아 제발. 제발. 무슨 기숨 말까지 해? 삼삼촨 나아? 삼삼촨 왜 저래? 일부러 제이의 반대로 했는데 내가 좋아하다 했는데 참참참 마지막 구식 주세요 김치 딸기 쉐이크 고추김치 케이크고요 이건 생크림 케이크와 다이소 우리 농작물을 사랑해야 돼 오우 맛있다 오우 맛있다 오우 케이크도 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 우와 안에 김치가 들어있어 우와 맨 아래에 김치 있어 한입 먹는 거 보고싶어 오우 예아 화끈해 제이는 그래 제이가 와 휴가거리 해야 되나 그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? 그래서 김치 냄새 나 케이크를 먹는데 김치 냄새가 나 식감이 좋네요 아삭아삭하고 괜찮았다 괜찮아요? 나쁘지 않아요? 무슨 느낌이냐면 케이크는 느끼하잖아요 느끼함 잡아줘요 많이 드세요 그니까 저게 무슨 단계냐면 어쩔 수 없어갖고 정신이 자기를 지배한 거야 호주에 생크림 먼저 하고 준다 오우 예아 제이가 슈가걸이야 슈가걸이야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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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걸이 하였구나 이거 다 긁게 successful 없애요 어때요? 얇고지 말까요? 맛있어요 맛있어요? 응 맛있어요? 맛있으세요? 맛있겠다 떡볶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나한 거 같아요 야 나 저런 슈가브인데 같이 고생하는 슈가브이가 나 나처럼 게임 엄청 잘해 가지고 이긴 걸로 아니 너지 대화를 게임도 못하고 말도 없고 제이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도 재밌어요? 이런 거 말이 없다! 마지막에 솔직히 희망을 쥐는 가운데에 가운데서 샤블를 먹고 문은 나한테 싸웠어! 싸웠어! 시라보이 피씨를 하는 거야! 껍질도 없는 거 아니죠? 오렌지 껍질리 먹어요? 오렌지 껍질리 먹어요 저는 옆에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 보면서 과기 한 끼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 맞아요! 영화 주인공이다! 시가보이! 시가보이 싸인 좀 해주세요! 괜찮아요? 제이슨은 어떠세요? 저는 컵 먹방이었는데 좀 화납 화가 났네요 갑자기 엄대네 진짜 최악이에요 진짜 코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강점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습니다 뵙습니다 뽀